으 으 망할 것들이 진짜 어 니는 이걸 다 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어 근데 그럼 뭐 다른 의미도 있어 으 힘을 약할 것 뿐만 아니라 공격 같은 것도 반사해 니 애들의 능력들을 다 깨트려보고 있지 너 애들한테 다 물리할걸 근데 너희 그것은 무조건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글쎄 어흥 야 우리도 소리로 하다 진짜 야 소리내결 이건 망가지지 않아 아주 특수한 종이라 그것도 망가지지 않아 어 망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야 잠깐만요 이거는 소리를 너무 많이 내면 됐어 고장맞으면 엔진이 고장나요 엔진 고장맞으면 말든 저것들은 박살내버릴거야 그러면 영원히 이제 막살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구요 지 확률이 괜찮아 끄악 이제 그만해요 니가 뭔데 랑랑이야 아니 부하들도 떼떼요 상황 파악해서 대장님한테도 얘기해주는게 맞죠 그건 맞아요 어 잠깐만 엔진이 약간 이상한거 같은데 잠깐만 엔진이 고장났잖아 내가 그랬죠 그 소리는 여러번 낼 수가 없다는거에요 저 녀석들이라고 저 녀석들은 뭐 어떻게 많이 낼지는 모르겠지만 저 녀석들은 아예 종이잖아요 하지만 저거는 종이 아니라 조용히 해 안되겠다 날아가자 동물들은 저거 챙기고 가야돼 으으 안돼 안돼 포기할 수 없어 아 스케이트보드를 너무 컸어 미안하다 나 혼자 가야되겠어 갔다오세요 스케이트보드는 마기아나 아버지가 제일 먼저 찾은거니까 제리 왜요? 나는 내가 뭐라 했어 마기 할아버지라 하지말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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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가 그냥 빨리 가 의지만 없다 그냥 가시지 길막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일단 출발하자고 한심한 녀석들 한심한 녀석들 맞아 한심한 주제 까부다니 열한번째 보면 뭘거같애 글쎄 근데 지금 마기는 가는길에 너무 힘이 지쳐가지고 쓰러져있는데 어 그럼 우리 그냥 바로 쳐고 가면 되잖아 스윙 꺄악 수고해 으아 시끼들 이온지 어우 저녁이다 우리는 오늘은 여기서 쉬자 뭐야 슬마étais 왜 으으으으으 어떻게 일단 여기서 자는 공간은 여기서 쉬자고 어우 오늘 그냥 하루를 여기서 좀 시간 때우다가 나을 bauen 공을 찾을 것 같은데 누더라 내가 SIReg살을 만들어놀아 왼 charge 왜 장량 당봉가믄 여기서 좀 쉬자 난 운전했더니 지친다 타일도 좀 그렇고 먹을 거 좀 없냐니깐 먹을 거는 구해와야돼 여기 시향이 있으려나 꼬르르르르 아 배고파 음 내가 먹을 것 좀 구울게 그러면 그래 왜 상이나 쳐들자고 뭐 차리기 있으려나 자 상이나 차리자 의자 책상 이런거 다 치우기잖아 아 이거 배고파라 아 이거 배고파 아 배고파 으악 칭이 흔들렸어 얘들아 내가 아이스크림 과자 부분을 가져왔어 뭐야 이게 어? 아이스크린도 없잖아 아 아이스크림 과자가 원래 맛있는 법이야 어 샹 그럼 나만 먹을까? 아이스크림은 원래 과자가 맛있는데 암냠냠냠냠냠냠냠냠 바삭바삭하고 좋긴 하는데 어허 어허 어 근데 과자 다 어디갔어 아 배풀려라 그럴게 상마 곰탱이 포비가 다 먹어버린거야 아니 우리가 다 먹었어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쿵쿵 하고 들어가야되겠다 야 너는 아무것도 못먹었는데 괜찮니? 아무것도라니 야 그중에 3보다 2는 내가 먹었어 아 그렇구나 슉 많이 먹은거 같지만 락 뱅뱅아 너도 안자? 어 나는 뱅뱅이랑 좀 밤을 새서 어디 좀 갔다와야되거든 지금 벌써 1시야 새벽 뭐? 아니 새벽 1시 아니라 그럼 한 9시정도 어 잘못봤다 10시다 5시 근데 이런 내일올게 내일? 나중에? 줄잠이라도 가나 출잠아니라 뭐로 구하러가 어 그러면 나도 갔다올게 너도 며침동안 가를라고? 응 내가 이 근방에 내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 우리빈 가자고 자 가보자 달그닥 broadcasting 달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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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왠지 꼬림척해 느낌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것 같아 오늘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련을 해야 되겠어 아 시끄러워 에디 너 언제 왔어? 너 내일 응원 거 아니었어? 아 아 아 알겠어 아 댕댕이랑 크크도 온대 뭐야 벌써 와? 아야야 댕댕이래 뽀로로도 온대 어? 왜? 어 뭐 밥을 좀 일찍 구했나봐 어 그럼 나 이제 간다 수련을 하나 가면 되겠어 힘들어 빨리 와 수련 고난의 순간을 견뎌해야지 여기랄 그 다음 그렇지 짜잔 쿨쿨쿨 드르렁 드르렁 아 뭐야 이제 벌써 새벽 다섯시네 에휴 졸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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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냐꺼 버릇 용약 금연수 때문에 잠을 침치겠어 좀 더 왔네 어 나갔어 오신 양은 대충 이렇게 구해왔어 얘들아 내가 오늘 좀 약간 느낌이 안좋은거 같아 수련을 하고 왔다 그래 그래야지 머리가 너무 띵해서 산책 좀 산책 좀 하다가 7시에 돌아올게 못들에 으 으 으 나 좀 잔다 난 색채해야지 오늘 밤은 좀 아 으 너 집 찝한데 그렇지 그럼 너도 찝찝하지 그래 아니라 그럼 갓집 보루가 졸리 다고 나도 좀 찝찝해 그럼 우리도 어디든 다른 데 가보자. 우리 발 뭐냐 크롱. 아무튼 다른 데도 가보자. 딜레아 산책하면서 뭐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 빠빠! 그 녀석 뭐냐 크롱. 비행기다!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너 뭐해? 에디야. 쟤나. 아 저 녀석 뭐야. 설마 저 녀석이 그 다음 미션임. 비행기를 잡아라? 잡아라! 나는 비행기를 잡아야 돼. 재미나 잡아! 잡아라. 뿡! 안 되겠어. 애들이 불러놓을게. 안 돼. 잡았어 잡았어. 이쪽. 엄청나게 잡아. 뿡! 어쩔 수 없지. 나의 비장의 칸을 꺼낼 수밖에. 나와라 비즈 스피너. 나의 비장의 칸도. 꽃단장. 꽃단장부터 먼저 던져바라. 꽃단장. 알았어. 꽃단장. 꽃단장은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 아니야. 꽃단장은 약간 못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라고. 좋아.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하는 거 효과가 없다. 그럼. 추락. 그리고 잡았다. 잡았다. 좋아. 이제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다. 응. 근데 다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놔야되겠어. 다시 못 움직일 거다. 그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고정해놔야돼. 흠. 여기에 보물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전서 왠지 수상한데? 그래. 아니. 전서는. 안 뽑아지네.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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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이 돼. 어떡해. 뚜악. 엄청 커다랗고 무서운. 무거운 부분인데? 얘들한테 자랑하라고 하자. 그래. 가보자. 얘들한테 깨우지 말고. 댕댕아. 우리 보물 찾았다. 오. 진짜? 애들 깨울까? 아니야. 됐어. 여기. 우리. 우리. 우리 보물이야. 좋은데. 멋지다. 민철몽 출방해. 여러 문제 미션. 미션이 있는. 모철몽이야. 어. 난 아무튼 잘할게. 친구들한테 말해줘. 웬만하면. 알았어. 쿨. 쿨. 드르렁 드르렁. 쿨. 그래서 보물 보관하면 내가 갖다 놓을게. 마. 드르렁. 그럼. 참 무거워. 나 이 근처에 수영장에 나가. 으. 샤워도 해야겠다. 음. 야. 나 풀이 푹 잤다. 지금 몇 시냐. 오. 7시네. 응. 얘들아. 니가 보물 찾았다. 어. 뭐. 무슨 족이야. 크롬 같아. 물어봐. 치이. 나 지금 빨개 벗고 있는데 어떻게. 치이. 치이. 오늘 원래 빨개 벗고 있는 줄 알았나. 아니거든. 아무튼. 보물을 찾았어. 내가. 어. 그래. 잘했다. 어떤 건데. 보여줘. 살았어. 이거야. 오. 정말이잖아. 오. 잘했어. 아. 참. 오. 정말이잖아. 알겠지.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을게. 아. 무거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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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룩. 오. 수영상 갔다 와야지. 수영상 갔다 와야지. 수영상 닫았다. 그럼. 야. 야.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에는 문 닫는 날이잖아. 뭐가? 아니. 매주 수요일에는 문 닫잖아. 하긴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응? 까꿍. 까꿍. 수토일에는 문 닫잖아. 수요일이거든. 수요일. 토요일. 토요일은 아닌데? 아. 수요일만 닫잖아, 그럼. 뭐. 일단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consulating 물이다가 그냥 물이나 한잔 먹고 가야 겠다, 나도. 개유가에 물을 일단 다와서. 다 여기 나. 자, 먹자! 맏 bit. wert tours cuff. 피오강같아, 피오강! 만화의 쇼공이라면 이렇게 나오네 버퍼퍼퍼 초밥 터먹으니까 더 맛있네 왜 안되지? 됐어 충분히 맛있었지? 응 역시 여긴 맛은 최고라니까 어 잠깐만 근데 여기 마법트 이거 타고 가자 야 여기 거기잖아 거기라니? 전편에 너도 귀신의 집이잖아 어 근데 거기는 아니야 이제 아 그래? 응 배추장이 되게 비슷해서 그렇게 야 근데 전편하고 그 저장한 편 진짜 무섭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그 둘 중에 뭐가 더 무섭지 저장한 편 아니고? 근데 너는 둘 다 무서워 왜 그럴 수 밖에 8편 8편이었나? 아니 7편? 6편 6편 아니 7편인거 같은데 아무튼 7,9 아니 6,7,9 조금이냐 그럼 나 코코넛 좀 먹을게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은 부수기 어려우니까 코코넛 언제 있었어? 공룡 박치기 끄랑끄랑 뭐냐 끄랑 깨졌다 야 나 코코넛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왜 나한테 시키려 끄랑 니가 이라 끄랑 아니 니 머리 공룡 박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 내 차라리 헬멧 박치기가 낫지 않냐? 어 헬멧이 좀 더 단단하니까 헬멧 박치기 두 동원 낫잖아 짜자자자자 나도 한 번 먹어보자 아 아 그냥 코코넛 주스 만들어가지고 나도 먹자 그래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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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모시기 꼬락꼬락 어 됐다 잠깐만 야 코코넛 주스 만들 수 있어? 어 이미 다 만들었는데 어디 한번 맛을 보자 먹어보셔 아 내가 맛을 볼래 자 맛있지? 어 그렇네 뭐야 이거 코코넛 맛이 아니라 코코넛 맛이 아니라 코코넛 맛이잖아 코코넛이 뭐야 아 코코넛 썬 코코넛을 여우 여우나라에서는 코코넛이라고 보여 뭐 여우나라? 여우나라에서는 썬 코코넛 코코넛이 도와나라 아니고? 응 도와나라 코코넛에서는 코코넛이 따고 코코넛이라고 보여 아 그렇구나 뭐 일단 내가 코코넛 맛있게 해줄텐데 코코넛 어디갔어? 코코넛? 아까 아까 니가 아 여기있다 이거 처음부터 자 일단 코코넛을 일단 이렇게 씻고 좋았어 자 이제 컵이 필요해 컵을 줘봐 알았어 컵 주정자 줄까? 아니야 컵 줘 컵 잘 줬다 어 니들 뭐해? 어 컵 그래 코코넛 주스 만들어 그리고 자 이거 일단 집을 그리고 우리 보물 찾았다 진짜야? 응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된거를 자 설탕을 솔솔솔솔솔솔솔 살펴보고 헤드 왜 안보지? 자 마셔 오 맛있다 오 오 잠깐만 헤드가 날라오는 중이야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 안녕!